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3급 감염병입니다. 고열과 두통, 오한 등을 유발하는 병으로 유명한데요. 마포구는 최근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매개모기에 국내 토착화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전년 대비 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확산세를 보인 말라리아의 국내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국비와 구비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해 환자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대응 및 치료하고 체계적 방역, 서식지 제거 활동으로 효과적으로 매개모기를 방지합니다.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